안녕하셨어요, 선생님. 저 동훈이에요. 기억 안 나세요? 누구라고? 나 얘 어디서 많이 봤는데? 누구더라? 성앙고등학교요. 놔, 놔! 이건 오늘 범죄예요! 제발 누가 저 도와주세요! 그날부터 내 꿈은 오직 너였어. 건배도 내가 대신했어. 타락할 나를 위해 그리고 추락할 너를 위해. 박연진이었습니다. 네가 하려는 게 뭐 그런 거지? 복수. 난 왕자가 아니라 나랑 같이 칼춤 쳐줄 망나니가 필요하거든요. 가끔 궁금해, 연진아. 피해자들의 연대와 가해자들의 연대는. 같은 면 먹고 싶어요. 어느 쪽이 더 견고할까? 이렇게 한 거예요? 그것들이? 침묵 속에서 맹렬하게. 맘에 들어요. 넌 지금부터 그냥 당하는 거야. 내가 그랬던 것처럼. 이제 긴 싸움을 시작하는 건가? 네. 뭐야, 저거? 복수는 그냥 더럽고 험하게 하는 거죠. 너. 할게요, 망나니. 그때 우리 다 너무 어렸잖아. 너 미쳤어! 넌 꿈이 뭔데? 너.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. 우리 꼭 또 보자, 박연진.